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을 네이버 금융을 보면서 여러가지 뉴스를 보면서 나만의 결론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5월 4일 종가기준 38,900원. 1.7% 하락했네. 시총은 1조 5천원. 내가 공부할 시점에는 1조 4900원이었지. 상장주식수는 3800만주. 이렇게 나는 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거 보세요. 외국인 소진률은 24% 왜 이렇게 하냐면은 공부를 하는 거라 가지고 존댓말을 하니까 존칭을 쓰니까 재미가 없어서 내 스스로가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는 말 좀 그렇잖아요. 내 공부하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동일업종 PR이 6.9배. 요게 코로나 때 6,900원이 지금까지 이게 몇프로 올랐더라? 700%인가? 6,900원이 38,000원까지 올라왔으면 6,6,3,6 6배 올랐잖아. 이거 엄청나게 올랐다. 그리고 2022년 10월달 21년 10월부터 이때 원자재가 갑자기 폭등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가파르게 또 상승했거든. 근데 그 때보다 더 2013년도에는 더 올랐었네. 5만원까지. 차트가 뭐 이게 우상향한다고 보긴 뭐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보면은 뉴스, 바이오매스, 발전소, 인수, 자원, 가격, 상승, 인터내셔널 뭐 하는 회사인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면은 이병헌이 그 뭐고 그 있잖아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들의 블루스 그럼 검색해보자 우리들의 블루스 검색하면 이병헌이 그 뭐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차 하나 끌고 다니면서 제주도 이런 데 끌고 다니면서 그 오지에다가 마트 근처에 없고 할매들 이렇게 물건 필요하고 할아버지 물건 필요하고 아줌마도 물건 필요하면 두부 갖다 주고 뭐 갈치 갖다 주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거를 세계적으로 하는 거를 LX 인터넷이라 생각한대. 대항의 시대 게임 하듯이 저쪽에 어딨노. 인도네시아에서 뭐 나무가 많다 하면 나무를 사와가 우리나라에 나무가 필요한 기업한테 갖다 주는기라.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게. 그러니까 저들이 사가지고 갖다 주는게 아니라 미리미리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이래서 같이 연결하는. 근데 얘들이 또 유리한 점은 얘들의 예전 이름이 LG 상사 했거든. LG 상사가 LX 인터넷셔널 인데 이게 LG 상사 되기 전에 이게 구본준. 얘들의 가게도 보면은 기업 가게도를 보면은 어디 있지라 LG 그룹은 뭐라 해야 되지. 장자 가게를 해야 되겠지. 장자 승계를 해야 되겠어. 이거 안나오노. 장자 승계를 구본무, 구본능 이거 뭐 이랬잖아. 자 잠깐. 오케이. 내가 이거 안나오노. 리디렉션. 왜 안되지 이거. 지배 구조를 보면은 여기 제일 처음에 구인회 회장일 때. 자 그래서 구자경 LG 그룹 2대 회장.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지. 구본무가 지금 구광모 회장의 LG 그룹의 아버지 되고. 구본무 회장의 둘째 동생. 그리고 삼남이 구본준 LX. 여기는 희성전자. 그리고 구본식 LT 그룹은 LT 그룹으로 빠진 거지. LT, LF, LIG, GS 뭐 이런거 다 이쪽 사나 이쪽 사나. 그러니까 구인회 회장에서 1, 2, 3, 4대 구광모 장자 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장자가 승계되면 독립해 나가라. 희성그룹으로 독립하고 여기는 LX 그룹으로 독립하고 여기는 LT 그룹. LX가 뭘 가져갔다. LX 세미콘 그리고 LX 상사 인터내셔널 그리고 LX 또 뭐 가져왔노. 하여튼 그래.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그런 쪽으로 가져갔지. 자 그렇게 이거 됐고 또 어디로 가야노.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들이 팔아먹을 때가 어디 있어? 자기 조카들한테 팔아먹으면 돼. LG 그룹 산하에 팔아먹는게 45% 넘었어요. LG 그룹 산하에 자기들이 다 연관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LG 그룹에도 화학도 있고 맞지.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초자재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칠렌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팜류부터 시작해서 이제 리튬 가져오면 LG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 근데 갖다 갖다 주는기라. 그러면 판매체가 딱 되어있기 때문에 물건만 제대로만 띄어오면은 얘들은 거저먹는 사업 아이가 맞지. 아 땅 짓고 헤엄치기야 이거 맞지.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요렇게 오래받고 자 그래서 얘들이 근데 주가는 생각만큼 그리 안가네. 주가는 생각만큼 그리 안간다. 재무 이건 나중에 볼거고 이게 보면은 한번 그래도 간단하게 짚어보면 부채율은 182%에 매출이 한 분기에 4조 원씩 올려서 총 매출이 16조를 올렸거든. 16조를. 전년에 코로나인데도 상승. 코로나 때 뭐 기름값 오르고 뭐 경기가 안 돌아간다 그랬는데도 상승. 그리고 지금 2022년에도 지금 1분기 잠정 실적이 4조 더 늘었는데 4조 4천억 늘어난다. 요거 4분기보다 늘어났다 생각하는데 이게 모자라네. 하여튼 이런식으로 되면은 4, 4, 16, 4, 4, 16, 한 18조가 예상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는 거의 매출 1조 원, 영업이 1조 원도 바라볼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거든. 이거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팝류 올라가지. 뭐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지. 전반적으로 막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런 상태. 유보율은 얘들이 한 800%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800%가 그냥 작은 800%가 아니라 얘들의 자본 같은 경우는 1900억에 8배니까. 8, 26, 한 1조 6천억 정도를 자본이 유보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당자비율이 이렇게 돼 있고. PBR도 0점대. 접, PBR, 접, 퍼, 죽. 그리고 뭐 이렇게 얘들이 뭐 하나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야 유명하니까. 맞지? 이렇게 했는걸 다시 들어가 보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최근 석 달 사이에 거의 70% 밖에 안 올랐네. 이거 연초 대비 2021년 연초 대비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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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월 대비 23,000원 하던 게 지금 얼마고. 38,000원 하잖아. 엄청나게 올랐다니까.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 LX홀딩스 신용등급은 AA등급. 연간 매출을 보면 봐봐. 17년도에 1조, 18년도에 9조, 19년도에 10조, 20년도에 코로나 터졌지. 1조, 21년도에 16조,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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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1조에서, 잠깐만. 12조에서, 17년도에 12조 매출을 올렸네. 맞지? 그리고 18년도에 9조, 5천억, 19년도에 10조, 5천억, 20년도에 11조, 21년도에 16조. 17년도에 많이 올렸네. 그 전에 못 보겄네. 맞지? 많이 올렸었네. 그때도.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 주가가 떨어졌네. 매출이. 뭔 말인지 알겠네.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영업이익과 매출 대비. 이때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7년도에 매출 12조 나올 때 영업이익률 얼마고? 영업이익률 1% 1% 와 돈 안된다. 맞지? 돈 안되지만 은행에서 빌린 거 별로 없고. 이러면은 가능하겠지. 순이익률도 안 나왔었네. 한 3년간. 17년, 18년, 19년.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있었다. 맞지? 17년, 18년, 19년. 그러다가 20년에 턴 어라운드가 되면서 순이익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률은 21년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올랐던 것 같네. 그리고 지금 22년도에 컨소시엄에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리튬강산 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제공한다. 그걸 가져오면은 배터리 만들 때 좀 더 싸게 만들지 않았지? 그런 것들도 있는 이런 상태에 자본금 1900억에서 변동 없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계속 플러스 이익을 유지하고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계속 마이너스 중간에 한 번 플러스 발생되어 있고 이자 발생 부채가 1조4천억 그리고 지금 1조5천억 5년 사이에 뭐 특별하게 천억 정도 불어난다. 1,600억. 영업이익률은 1%에서 3%대로 늘어났고 부채비율은 213%에서 182%로 줄어들었고 갚았다는 소리지. 자본유부율도 540%에서 830%를 늘려놨고 자본유부율이 돈이 쌓였는데 부채는 깎였고 그럼 잘 갚았고 그 대신에 자본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밖에서 돈은 땡겨오지 않았지만 돈은 잘 갚았다. 이런 말이겠지. 번돈으로 갚았다는 소리지. 자 PBR은 0점대를 유지. 배당 수익률은 주가의 1.6% 주가의 1.8% 주가의 1.6% 21년도에 8.7%를 줬어요. 2300원 2300원 작년 기준으로 400원씩 300원씩 200원씩 주다가 얘들 웨이크 하는데 맞지. 그때 살았으면 8.7% 2300원 한주당 2300원 100조 가지고 있으면 23만원 배당금으로 들어왔다는 소리지. 자 이렇게 준거는 뭐 배당 성량은 순이익의 16% 순이익의 마이너스 13% 순이익의 40% 순이익의 4% 순이익의 23%를 배당으로 줬다. 배당으로 줬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 예상 컨센서스는 18조를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7500억. 지금 6500억에 6500억 곱하기 10하면 6조 5천억이거든요. 시총이 근데 지금 시총이 1조 5천억이에요. 굉장히 싼 거라고 볼 수 있지. 대기업인데도 영업이익 대비 굉장히 싸고 매출액 대비 16조의 매출을 올리는데 PSR 시총 나누기 매출하면 1조 나누기 16조 하면 0.0.0.1도 아니고 와 이런 뭐 이런게 다 있노 하나 뭐 대기업들 뭐 그룹사 지주사들은 뭐 이해를 한다만 치더라도 지주사도 아닌데 아고리 상사하면 이병원 하는 것처럼 그런거 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싼 가야 이거.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도 싼 데 그 전에 봤던 사람들은 우앱겠노. 이야 어이가 없다 업종 평균보다 싸다 지금 3.9 나오거든. 내가 계산했을 때는. 해상 운송 물류가 한 46% 화학 소재 한 38% 석탄 팜 14%인데 석탄 팜 석탄은 줄이고 팜류는 올리는 그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고 화학 소재 이런 것들 다 LG화학이나 이런 데 LG전자 이런 데 다 파는 거지. 운송 운송이 매이니까 얘들은 판토스라는 걸로. 평균 건성 논수도 9년 1개월 정도 되고 연봉이 한 1억 천 정도 돼. 직원당. 그래 임원들하고 한 5배 이런 식으로 차이 나고. 인적 분할해서 LG에서 이제 독립해서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서 구강무 회장이 대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별도로 나와야지. 작은아버지 하다 온 거지. 그래서 구 본무 회장이 LX 홀딩스를 LX 홀딩스 산하, LX 세미콘, LX, LS 세미콘,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 그런 거로 쭉쭉쭉쭉쭉 늘어놨다. 당진 터미널, 판토스, 물류, 배송 이런 것들. 태양광은 의미 없고. 무역, 허브, 기능, 유연탄, 팜오일, 서비스, 수력발전소 해외에 있는 그런 지분을 참여해. 얘들이 또 출자금을 투자한 회사가 자기 돈으로 투자한 회사에 1조 9천억 정도 투자했어. 출자금이 1조 9천억이야. 시총이 1조 5천억인 회사가 출자금이 1조 9천억이야. 이건 절대 망할 리가 없는 거지. 출자금만 다 팔아도 시총 또또이 쉴 수 있는데. 복합운송업, 창고, 창고, 통관업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 이병헌이 크게 됐다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들이 불렀어. 재무, 재무 볼 것도 없다. 재무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이번에 늘어났는데. 이번에 늘어난 것은 상품 재고가 늘어났다 말이야. 상품 제품 재고. 원재료 이런 것들 늘어나고. 미착품 이런 것들. 미착품은 안 늘어났네. 이런 것. 상품 재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바로 팔 수 있는 것들이 재고들은. 요즘 원자재값 오르고 하니까 미리미리 확보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만들어 놓고 재고 회전율이 한 19일마다 한 번씩 창고해서 소모된다는 것. 소비자한테 바로 간다는 것.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파는 고객들한테 바로 간다는 것. 19일마다. 18회 나가요. 18회. 재고 재산 회전률을 보면. 18회. 18회 나누기 365일 나누기 18을 하면. 19일 정도. 19일 만에 한 번씩 물건이 회전한다. 엄청나게 빠른 거지. 그러면 재고가 그만히 돌면은 돈도 그만큼 빨리 돌아온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지. 맞지? 거래처가 뭐 엘지그룹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발생되면. 여기 매출 채권이 있노. 현금 부름표. 계산서. 매출 채권. 매출 채권. 이거는 투자지표 봐야 되겠네. 매출 채권을 보면은. 투자지표는 재무 분석이 아니라 재무 상태표.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1조 9천억이거든. 지금 발생된 게. 매출 채권이 1조 2천억에서 1조 6천억. 4천억 정도 불어났는데. 얘들이 한 3개월 안에 회수하는 게 한 95% 정도 회수하고. 못 받는 게 한 전체 매출 채권의 한 3% 2% 밖에 안 되니까. 이거 입고로 현금으로 봐야 돼. 이거 입고로. 매출을 현금으로 봐야 돼. 이거.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은. 돈 못 받는 거. 돈 늦게 받는 거. 돈 띵가 먹는 거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뭐 작은 데 거래하는 데는 그런 게 걱정인 거지. 이런 데는 엘지하고 이런 데 거래하니까. 크게 크게 거래하니까. 띠을 니가 2% 밖에 안 된다는 거지. 100개 팔면 2개 정도를 못 받는다. 그리고 그 못 받는 거 말고 전체 매출의 95%는 3개월 안에 회수된다. 6개월 안에 회수된다. 돈이. 그러니까 재고가 있든 말든 물건 팔면 돈이 쏙쏙쏙쏙 들어온단 말이지. 재밌겠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몇천억 빌려도 상관없는 거지.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1년 안에 들어오는 물건 값이 1년에는 아니고.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들어오니까 돈이. 그래서 재고 부채 비율 182%지만 얘들은 상관없는 거지. 부채에서 은행에서 돈 빌린 이자보다 자기들이 돈 회전해서 돈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막 땡겨 가지고 막 미리미리 사놨다가 미리미리 공급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주문도 안 들었는데 미리 사놓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지금 플러스되어 있는 거고. 넘어가고 투자지표. 투자지표를 봤을 때 수익성, 수익률, 영업인율은 낮지. 뭐 특히 물류 쪽 같은 경우는 물류는 공간만 만들어 놓고. 차 이런 거, 배 이런 거 운임료만 다른 회사보다 경쟁 회사보다 더 싸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 운임 안 하고 쉽게 생각하면 택배 거래하는 택배사 생각하면 되지. A사 쿠팡 있고 아니면 CJ대한통운 혹은 로젠 있는데 둘 다 3천원인데 로젠이 갑자기 우리 2,700원 해줄게. 이렇게 했고 막 한 개, 두 개 배달하는 거야. 뭐 200원, 300원 그냥 기저껏 거래할 수 있겠지만 한 100개 이렇게 200개 차이나버리면 만 개씩 차이나버리면 너무 간단한 거지. 그러니까 물류는 마진이 안 나와. 그러면 얘들이 제일 많이 남는 거는 팝류. 아까 전에 팝류, 십 몇 프로 차지하는 팝류. 팝류에서 영업이익률이 높다. 나머지는 그러고 이제 리튬 이쪽도 개발되면 그쪽으로 또 돈이 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이제 3%대인데 많이 끌어올린 거다. 보면 되는 거지. 석탄하고 이런 건 좀 줄인다고 하는 거고. 자 됐고. 컨센서스 필요 없고 업종 분석. 업종 현대코퍼레이션. 아 이게 다 비싼 거네. 시총 1조 5천원이고 포스코가 2조 9천원인데 이거 하면 지금 LX 인터내셔널 LG 상사보다 2배 이상 시총이 높은데 그러면 매출이나 그런 거 한번 볼게. 16조인데 얘들 33존에 2배 맞네. 영업이익은? 와 봐라. 33조에 영업이익이 5천8백백 밖에 안 된다. 단기 순이익도 낮고 맞지. 영업이익률 3.9인데 얘는 1.7% RO의 20% 부채비율 180% 얘들은 200% 퍼가 7% 700. 포스코보다는 LX가 싸는 게 맞지. 자 그러면 현대코퍼레이션은? LX 인터내셔널 시총 1조 5천원 이럴 때 얘들은 2,400억이가. 야 이거 매출액 3조 7천억에 매출이 3조 7천억이라고. 영업이익이 봐라. 영업이익 300억이 뭐고. 1%도 안 되겠네. 1% 정도 된다. 야 퍼 5.8. 요것도 싸긴 싼데. 야 매출 3조 7천억에 350억 번다. 그러고 보면 LX가 대단한 개네. 그러면 GS 글로벌 한번 보자. GS 글로벌? 같은 계열라니까? 얘들이 시가총액 3,700억 밖에 안되고. 자 매출액 3조 8천억. 아 여기도 380억 밖에 안되네. 1% 부채비로 여긴 300%나 되네. 아이고 이건 좀 높다잉. 자 STX요. STX도 이게 좀 상사가. 시가총액 1조 2천억이 1,200억. STX는 이거는 배 아이가? 패스. 자 요렇게. 섹터 분석. 섹터 대비하면 LX인터내셔널이 파란 거거든. 증가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배당 수익률은 요번에 8% 정도 높은 거고. 퍼는 LX인터넷이 파란 거거든. 300. 상사 기본자재료는 8.6인데. 그리고 PBR도 LX인터내셔널이 밑에. 이건 밑으로 가는데. P로 시작하면 낮아야 되거든. 낮으면 높은 점수. R은 P 말고 R은 높은 점수. 이건 21%고. 부채비율 중간쯤 하고 있는 거고. 괜찮다 맞지? 이거는 볼 것도 없다. 지원 현황. 이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LX홀딩스가 24%. 윤춘성. 지금 CEO. 신동현. 뭐 있고. 국민연금이 요번에 1,199억씩 팔아먹었네. 2만 6,900원에. 지금 얼마인데. 38,000원. 와. 조금만 더 기다리지. 맞지? 쟤들도 모른다니까. 아. 21년 11월달에 팔았네. 다시. 아이고. 지금 조금만 기다려서 맞지. 국민연금은 그렇다. 국민연금은 또 34,000원에 팔았을 때도 있었네. 139억. 쫙 난다. 34,000원. 27,000원. 18,000원. 와. 이때 국민연금 매도. 이때 많이 팔아먹었네. 아. 이거 코로나 때. 야. 일단. 그러면 이제 섹터 봤고. 종토방. 종토방은 얘들 거 볼 거 없고. 자. 그러면 마무리지로 가보자. 마무리지로 가보자. 마무리지로 어디로 가야 되나. 어. 좋다. 여기다. 자. 매출. 우상량. 영업이익. 우상량이지. 영업이익률. 우상량이지. ROE 20 몇 프로가 아니라. 내가 계산할 때는 ROE 14% 정도 나왔거든. ROE 14%. 자. 부채입이율은 180. 한 요정도 나왔어. 부채율 182%. 자. 유보율 830%. 요거 나왔고. 유보율 그 정도 나왔고. EPS는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량 하고 있고. 3년 평균 EPS가. 어. 어딨노. 3년 평균. 어. 6134원. 그래서 올해. 9733원 대비 몇 프로 상승했는가 보니까. 어. 58%가 상승했더라. PEG. 그루스레이션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PEG는 0.06. PSR은 0.8. 0.08. PE로 시작하면 무조건 낮은 날수도 좋잖아. 1보다 낫다라는거. 1보다 낫다라는거. 말도 안되는 수치도. 이거는. 이런 회사는 망하지도 않는데. 이런거 그냥 사다 놓으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다 놓으면. 그냥 계속 모아가면 된다. 그래서. 자. 1부터 10까지. 항목. 10점일수록 가지고 싶다. 이렇게 높은 점수고. 0점일수록 낮은 점수. 돈 잘 볼 것 같은가. 가지고 싶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하겠냐. ROE 3%당 1점. 영업익률 4%당 1점. 그래서 총점 나누기 8 했고. 그거와 상관없이 위험한가. PEG. PSR. GPA. 자식에게 무엇을 돈을 받는. 이런 항목을 나눴는데. 이거는 연결해서. 총 나누는 재물을 보고 적은거고. 별도는. 자기 LX 인터내셔날만 했을 때. LX 인터내셔날만 해도. PER이 3.9고. ROE가 19. 부채율은 더 낮고. 요렇게 되고. 연결로 해도 PER이 3.9. EPS는 둘 다. 9,700원. 9,800원. 9,600원대. 나오는. 이런. 대한민국 매출이. 정기 대비. 4조 6천억일 때. 6조 6천억으로. 2조 가까이 올랐고. 미주 매출이. 정기 2조 2천억에서. 3조 2천억으로. 1조 올랐고. 유럽 매출이. 1조 5천억에서. 2조 2천억으로. 7천억 정도 올랐고. 아시아 매출이. 5조 6천억에서. 9조 3백억. 3천 3천억. 아시아 매출이. 4조 가까이 증가했고. 기타 뭐 이렇게. 연결. 자기끼리. 거래하는거 빼고 하니까. 총. 11조 매출이. 이번에는. 16조 매출을. 상승시켰다. 요렇게. 자. 에너지 부분은. 석탄 개발. 영업. 금속 개발. 금속 소재. 프로젝트. 인니팜. 요런걸. 에너지팜 부분이고. 생활자원은. 케미칼. IT. 플랫폼. AI. AGRO. 이거 뭐야. 푸드 헬스케어. 요런거고. 물류부분은.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국제특송. 통관. 창고. 물류컨설팅. 공통부분은. 전사관리. 뭐 이런것들. 이렇게 있다. 내가 10점을 준 이유가. 이거는. 물류 최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거를. 최상단에서 갖다 주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한테 갖다 주는게 아니라. 기업에게. 바로 갖다 주는거라 가지고. 기업이. 사갈 기업만 있으면은.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거지. 사갈 기업이. 그거를 잘 사가가지고. 그 물건만 잘 만들고 있는 회사라면. 물건만 계속 공급해 주면 되는게다. 계속. 한번 뚫어난거에요. 뚫어난거. 신사업을 계속 뚫어나가. 계속 그것만 공급해가지고. 해놓을. 바탕을 다 깔아놓은거지. 그래서. 10점을 준. 이게. 쉽게 다가설 수 없는게. 어. 대단위로 물건을 써야되는. 회사의 것을. 일반. 조그만한 기업이. 공급 뭐 하거든. 그러니까 뭐. 경쟁상대는 없다고 봐야지. 그리고. 자기 그룹 내거를. 자기가 쓰기 때문에. 굳이. 다른 그룹에서. 경쟁상대한테. 이렇게. 밀어줄 필요도 없는거고. 자. 그러면. LG가가 상승하면. 얘들은 클 수 밖에 없는거. 그리고. LG상사의 옛이름이다.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들의 블루스에. 이병헌이 차 끌고 다니면서. 물건이 슥슥슥 파는거. 그런거를. 세계적으로 한다보면 돼. 돈잘버거 같은거에. 높은 점수를 준게. 이게. 내가 봤을때는.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원자재값이 떨어져도. 얘들은 떨어진 만큼. 유통해서 유통마진 부치면 되는거고. 원자재값이 오르면은. 오른 만큼 해서. 내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얘들은 특히. 오르면 오를수록 더 유리한게. 뭐야. 팜농장같은 경우. 저들이 90 몇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쪽. 다 자기들 수익이 돼서. 오르면 오를수록 더 유리하고. 내리면 또 손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필수 소비재 아닌. 그런 것들. 뭐. 뭐렇게 해야 되나 이거. 무조건 소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 이게. 기초소재. 최상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경기가 잘 되든 안되든.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요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리튬강산 요런 것들도 해서. 다시 이제. 공급해주고 하면은. 새로운 신사업에서 에너지가 쫙 올라간다는 거고. 지금인가에. 구조물 중개. 최근에 지금 한. 22년 들어가지고. 1월부터. 70 몇 프로 상승했지만. 그래도 아직. 그래도 아직. 지금 주가를 계산해도. 퍼가 4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성장 여력. 지금부터 2배 나와도. 퍼가 8이다. 8. 2배 나오면. 아까 전에 어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인가. 그거하고 비슷한 퍼가 나오는데. 야. 너무 싸다. 너무. 너무. 아직까지. 괜찮을 거라고. 이거는 그러면. 잠깐을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봐도 맞지. 싸냐에는. 만점을 줬는데. 퍼가 4에. 성장률이 0.06. 매출대비. 시총 대비 매출을 해도. PSR 수치도 0.08. RO에도 14%. GPA도 20. 싸다고 할 수 밖에 없지. 경영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구본무가. 구시지반 이라고 해가지고. 5점 주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많이 주기는 또 뭐하고. 그냥 6점 줬다. 걱정 안 하겠냐. 걱정 할 게 없지. 올라도 땡큐 안 올라도 땡큐. RO는 14% 해서 5점. 영업이익률은 3.9점. 1점 해서 총점 59점. 나누기 8. 반올림 하니까 7.4점. 그것과 상관없이 위험한가에서는. LG가 세계의 흐름 트렌드를 못 읽고. 삽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LG전자의 물건. LG에서 나오는 물건. LG그룹 사나에서 나오는 물건을. 이상하게 만들고. 갑질을 해가지고. 기업 이미지를 박살낸다든지. 이러면은 물건이 덜 팔려서. 얘들이 이제 물건 공급할 게 좀 떨어져서. 매출이 떨어질지 몰라도. 그게 아니고. LG가 지금처럼 계속. 신성장을 만들고. 계속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는 안하잖아요. 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모터 기능을 이용한 전기차 쪽으로. 그런거 나갈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 이런거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걸 해나가면. 얘들은 그냥 앉아서. 헤엄치기. 아니다. 앉아서 헤엄치는게. 똑같은게. 땅 짓고 헤엄치기. 땅 짓고 헤엄치다가. 유리 밟으면은. 작살하는게야. 어. 그런식으로. 돼있다. LG그룹이. 포인트인데. LG그룹이 삽질하겠나. 맞지? 자. PG는 0.06. PSR은 0.08. GPA는 20. 자식에게는. 3점 줬다. 이런거는. 자식에게까지. 그때도. 물류를 계속 해야 되는게. 필요하잖아. 맞지? 중간단계가 아니라. 최상단의 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3점을 줬고. 무엇을 돈으로 보나. 에너지팜 2조 2천억. 에너지팜이. 영업이익률. 2천9백. 2천5백. 2천5백. 98억인데. 영업이. 총영업이. 어. 뭐렇게 들어. 어딨노. 안 적어놨네. 총영업이. 6천억. 몇억. 여있네. 영업이. 6천. 6천5백. 62억. 중에. 39% 차지하는게. 에너지팜에서. 벌어들인게. 39%를 차지한다. 에너지팜에서. 돈이. 된다. 이 말이지. 에너지팜. 석탄 이건 아니고. 팜류. 생활자원솔루션에서. 영업이익이 358억. 물류. 매출 7조. 영업이익이 3,604억. 물류도 조금 나오네. 맞지? 그렇게 해서. 물류와 생활자원솔루션. 에너지팜. 요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2차전지. 리튬. 요쪽도 한다고. 지금 고무를 떼고 있더라. 이야. 출자금. 출자금 1조 9천억. 박살난다. 박살나. 평균군속 9년. 평균연봉. 1,1억. 천만원. 콧물 질질 흐르네. 환장하겠네. 자 이렇게 되어있는. 1X 인터내셔널. 아주 매력적인 회사. 이런거는 그냥 사가지고. 돈만 생길때마다 묻어두면 된다. 묻어두면 된다. 걱정이 없다 아이가. 맞지? 끝.